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2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파일 불러오시면 암호는 여러분의 교재 첫 페이지에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 입력하시고 여러분 화면에서 컴퓨터에서 문제 파일 불러와서 직접 실습하시면서 동영상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DB 구축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DB 구축 안에서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시간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감옥 코드와 분반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의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 시간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시간이라는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에다가 시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영문자가 입력이 된대요. 해당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 그럼 아래쪽에 IMD 모드에 가셔서요. 0 숫자 반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분반 필드에 A부터 E까지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할 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A 또는 B, C, D, E까지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인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A 심표, B 심표, C, D, E까지. 그래서 A부터 E 범위 안에서만 입력하겠다라고 규칙을 정하시고요. 다섯 번째 A부터 E까지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하면 데이터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 느낌표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 다 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예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간표 ADD 테이블의 데이터를 시간표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의 쿼리 디자인에 우리는 시간표 ADD를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시간표 ADD 테이블에는 감옥코드부터 학점까지 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시간표에다가 추가할 건데요. 시간표 테이블에는 감옥코드부터 있는데 강의 시간까지만 있어요. 학점은 없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도요. 학점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표 ADD에서 감옥코드, 분반, 학생코드, 강의요일, 강의 시간까지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추가 쿼리를 작성하실 거니까 디자인에 가셔서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추가를 클릭하시고 어디다가 추가하시냐면 시간표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다 작성하셨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시간표 추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 설정인데요. 문제가 좀 길어요. 우선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을 가져오실 건데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표시에 가서 첫 번째 시간표 테이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수강 과목 테이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첫 번째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를 참조한다. 일대 다 관계니까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를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잠깐 아래로 가볼게요.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합니다.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의 학생 코드 및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가 변경되면 일을 참조하는 시간표 테이블의 학생 코드와 과목 코드도 따라서 변경된다. 그럼 모두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수강 과목의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면 일을 참조하는 시간표. 지금은 수강 과목에 대한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먼저 누릅니다. 그 다음 다시 위쪽에 문제를 보실게요. 시간표 테이블에 과목 코드 선택하시고요. 과목 코드는 수강 과목 테이블의 과목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시간표 테이블이 가운데로 오면 좋겠네요. 시간표 테이블을 가운데 배치하시고 그 다음 과목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테이블 간에 모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학생 테이블, 수강 과목 테이블, 시간표 테이블은 모두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 수강 과목의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면 시간표 테이블의 해당 레코드도 따라서 삭제되도록 하면 여기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까지 선택하시고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개체에서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배치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가장 적절한 테이블을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폼의 배치 입력 폼에는 감옥코드, 감옥명, 학점,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수강 감옥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감옥코드, 수강 감옥, 학점, 시간 수강 감옥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다른 테이블도 잠깐 확인해 보시면 감옥코드 분반인 아니죠. 우리는 수강 감옥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선택하시고 그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은 조금 전에 봤더니 수강 감옥으로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면 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화면과 같이 레코드 선택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화면에 교재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아래쪽에 레코드 선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가셔서요. 레코드 선택기를 아니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세 번째 화면과 같이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지금 그림은 아래쪽 문제 2번에 하이폼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하이폼 자체는 연속폼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배치 입력이라는 폼은 감옥코드, 감옥명, 학점 하나만 표시가 되어있어요. 우리 기본 보기 상태에서 단일 폼으로 선택합니다. 그림상에 보면 안쪽에 있는 하이폼은 연속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배치 입력 폼에 대해서는 단일 폼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 윗부분에다가요. 수강 감옥별 배치 입력 입력 폼에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본문 위쪽에다 추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면에 위쪽에 폼 도구의 디자인에 컨트롤에 가셔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위치의 위쪽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수강 감옥별 배치 내역 입력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속성을 좀 바꾸도록 하겠는데요. 이름을 L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가셔서 이름을 L 그 다음에 영문 L 빼기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를 형식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6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설정해 주시고요. 이름을 L 제목 그 다음 형식에 가셔서 크기를 16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의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가셔서 추가할 수 없다. 삭제할 수 없다. 추가 형식에 가셔서 네 형식에 추가 가능이 아니라 데이터 탭에 가셔야 돼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추가 가능해서 아니오 하시고요. 삭제 가능해서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에 대한 작업을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배치 입력 폼에서 과별 배치도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위쪽에 디자인에 가셔서요. 하이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마법사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 선택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하고 나면요. 어떤 폼을 추가하겠습니까? 기존 폼을 사용하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과별 배치도를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목록에서 연결하실 필드 선택하시고 다음 누릅니다. 입력하실 이름은 배치 상세라고 하이폼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과 같이 배치 입력 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이제 작업하셨던 거요. 배치 입력 폼의 닫기 버튼 아래쪽에 있네요.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 폼 본문에 닫기를 선택하신 다음 이번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누릅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To Command 개체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Command 입력하시고요. CMD 입력하시고요. 폼을 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로즈라고 메소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폼, AC 폼이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폼의 이름은 배치 입력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 입력 폼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폼의 변경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 확인 없이 무조건 저장하고 개체를 닫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Yes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 폼을 한번 닫아볼까요? 폼 보기에 가셔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저장하고 폼이 닫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개체에서요. 학생 배치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 머릿글에 학생별 학과 배치 보고서 제목을 맵 페이지 이 부분에 페이지 머릿글에다가 위치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머릿글에다 옮기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페이지 머릿글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 코드 머릿글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학생 코드 머릿글을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가셔가지고요. 형식 탭에 가시면 표시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시를 나타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 영역에 TXT 순번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순번 컨트롤에는 해당 학생에 할당된 감옥의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일련번호를 표시하시려면요. 데이터에 가셔서 처음에는 1로 시작을 해요. 는 1 그 다음에 2, 3, 4 라고 순서로 표시하시려면 누적 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다음 네 번째 TXT 총강좌에 대해서 TXT 총강좌 선택하시면 학생코드 바닥글에 총강좌가 선택이 되고요. 총강좌와 총시간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강좌의 개수와 시간표의 합계가 표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운번에다가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는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별표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TXT 총시간을 선택하시고요. 총시간은 시간에 대해서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는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필드 이름은 시간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시간수에 합계를 표시해라. 시간수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운번에다가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전체 페이지 수가 4이고 현재 페이지 수가 1이면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는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부터 나올 거니까 페이지 그리고 연결해서 슬래시를 표시할 거니까요. M% 연산자가 필요하시는데요. 큰 따우면 묶어서 슬래시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한 것 같고요. 뒤에도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에 약간의 스페이스가 필요한 여백을 주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하신 다음 전체 페이지 수 입력합니다. P-A-G-E-S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가 입력한 게 좀 틀렸나 봐요. 페이지에 가로가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대가로가 두 번이 닫혀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요. 학생별 학과 배치 보고서 그 다음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1, 2, 3, 4 순번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하시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생 검색 폼에 CMD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에서 학생 검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학생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TXE 찾기에다가 학생명에 어떤 글자 하나를 입력하면 그 글자가 포함된 레코드를 찾아가지고 학생 검색 버튼 누르면 표시하는 거죠. 학생 검색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 인데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해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작성기 클릭합니다. CMD 검색을 클릭하면 우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여줄 겁니다. 문제에서 필터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폼에 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하겠습니다. 필터 다음엔 항상 등호가 필요하죠.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해 주시는데 조건은 학생명이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학생명이 만약에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건 아니에요. 학생명 필드의 내용 중 해당 문자가 포함된 하나라도 포함되면 찾아오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앞뒤에 어떤 게 와도 글자만 포함하면 아니면 처음에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txt 찾기에서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이 글자만 포함되면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학생명이라는 데이터의 속성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겠죠. 작은 따옴표로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에 대해서는 앞뒤에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합니다. 이제는 학생명 앞에 큰 따옴표 여셨고요. n% 앞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n% 다음에 큰 따옴표 열어서 뒤쪽의 거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작성한 필터를 속성을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원의 값을 속성을 추륵값으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보게 가셔서 학생명에다가 연으로 조회하는 문제 되어 있어요. 연을 한번 입력하시고 학생검색하시면요. 박효연 연으로 끝나네요. 그 다음에 채태연 채연이 연자라는 글자가 들어간 데이터를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별 배치 검색 폼 학생별 배치 검색 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내보내기 CMD 자료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요. 학생별 배치 검색 폼 자료를 다음과 같이 외부 파일 형태로 내보내는 명령 버튼을 매크로로 만들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매크로의 이름 매크로에 사용할 함수의 이름은 Export with Forma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로 시작하는 곳에 가셔서 찾았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매크로를 이용하고 매크로 이름은 조금 있다가 내보내기로 저장하실 거고요. 유형에서는 폼으로 유형은 폼에 있는 개체 유형은 폼이고요. 폼의 자료를 그 다음 팔이름에다가 이름에다가 학생별 배치 검색 폼에 그 다음 세 번째 출력 형식은 문제에서 엑셀 통합 문서라고 했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출력 파일은 출력 파일은 팔이름을 C 드라이브 안에 그러면 직접 입력하십니다. C 드라이브 안에 그 다음에 학생별 강의 배치 점 확장자까지 xlx sx 입력합니다. C 드라이브 안에 학생별 강의 배치 점 xls 입력하시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현재 만드셨던 매크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요. 매크로 매크로 이름을 내보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보내기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내보내기 명령 단추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가셔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예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의 쿼리 디자인 가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시간표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학생 코드 그 다음에 감옥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수는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감옥코드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감옥수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 개수를 구할 거니까 그룹바이 요약에 가셔서 우리는 요약 방법을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면 학생 코드 그 다음에 감옥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 레코드는 7개인데 문제의 그림은 7개인데 제가 실행하는 화면은 6개입니다. 이유는 우리 커리에서 시간표 추가 라는 커리를 만들어 놨는데 실행을 안 했어요. 실행하시겠습니까? 네 5개를 추가했고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서 지금 했던 게 반영이 됐나 한번 보시면 이제 7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코드 개수 7개 추가 커리를 실행해서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아서 결과가 달랐던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신 다음에 문제석 학생별 광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에 커리 디자인 갑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수강 과목과 그 다음 시간표 테이블을 가져오실 거고요. 먼저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잠깐 보면 과목명이 필요합니다. 과목명 과목명은 수강 과목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 과목을 가져와서 여기다 과목명이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과목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학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커리 결과 커리 결과 필드명은 화면과 같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커리 결과는 수강 과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세요. 수강 과목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에서 오름차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처음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강의 시간이 3시간 이상 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강의 시간에서 강의 시간에서 여러분의 문제 그림을 잠깐 보세요. 강의 시간에는요. 4시간 3시간 이렇게 숫자랑 시간이랑 글자가 같이 문자가 같이 있어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가지고요. 그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쓰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조건을 쓰셔도 되고요. 오른쪽 필드에다가 쓰셔도 돼요. 그러면 필드에다가요. 레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현재 강의 시간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강의 시간 필드에 가서 우리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라고 한 글자를 추출해 와요. 그리고 나서 조건에 와서요. 조건에 와서 그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3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이 한 글자 추출한 필드는 화면에는 안 보여야 되니까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한번 해보시면 감옥명 학점 강의 시간 표시가 되어 있고 문제 제시된 그림의 레코드가 4개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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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차순도 되어 있고요. 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변경된 내용 예 버튼 눌러서 쿼리 이름을 수면 감옥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쿼리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갑니다. 디자인 보기에 창 닫기 선택하시면 CMD 닫기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창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 매크로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창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거고요. 메시지 상자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예스 일 경우는 폼을 종료 하라고 했는데요. 메시지를 작성한 값을 기억할 변수 임의로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A라는 값은 어떤 걸 기억할 거냐면 메시지 박스 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할 거예요.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 문구에서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물음표까지 있죠. 입력하신 다음에 심표 하십니다. 그 다음 폼에 대한 그림을 봤더니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VB 퀘스천 Q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물음표 기호가 있고요. 더하기 그림에 예 아니요 치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VB 예스 한칸 띄울게요. VB 예스 노 그 다음에 캔설 이라고 입력합니다. 버튼 C A N C E L 입력하시고요. VB 그리고 나서 괄호 닫습니다. 그 다음 입력받은 값이 폼 메시지 상자에서 예 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만약에 예 라는 버튼을 기억하면 A 라는 변수 안에 기억이 되겠죠. A의 변수에 기억된 값이 VB 예스 입니까? 그렇다면 된 문제에서 학생 검색 폼이 종료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학생 폼을 종료한다는 얘기는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닫겠습니다. 클로즈 해주시면 되고요. E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EF로 E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한번 실행해 볼까요? 창 닫기 하시고요. 폼을 닫으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면 지금 작성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검색에 창 닫기 닫으시겠습니까? 예 창이 닫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이해를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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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